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동그랑 다 사랑해야지. 총장님이 알바하셨는데 어떠셨어요? 일단은 총장님이어서 새로웠고요. 좀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요? 신선했습니다. 총장님 처음 뵙게 돼서 신기했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커피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쿠키도 같이 주셔서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다음에도 이런 기회 많았으면 좋겠어요. 네. 한번 알바 해보시는데 어떠셨어요? 이렇게 보니까 쉬운 것 같은데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고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.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기 일하는 우리 장애우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했습니다.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중간고사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. 날씨도 시원해지고 공부하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. 그래서 중간고사도 열심히 공부해서 잘 보길 바라요. 네.